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권석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기독교 교육이란 학문을 통해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은 성경, 성서에 대한 사랑에서 비로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권위를 두는 신앙이 바로 종교개혁신앙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는 늘 성경을 가르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교육의 중심에는 성경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독일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성서교육 모델을 다루려고 합니다. 각 모델의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델이 추구하는 성서교육의 원칙은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할 성서교육 모델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 모델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모델들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성서교육의 모델은 우리가 선포 모델을 통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선포 모델은 성서교육의 목적이 마치 설교와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설교처럼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교육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성서교육 모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서교육 모델은 해석 모욕, 해석학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석 모델은 단순히 선포하는 행위로 그치는 성서교육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석 모델은 성서의 내용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해석해주고 또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서교육의 모델은 문제해결 모델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익히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로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들, 나아가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마 성서교육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해결 모델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해결,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목적을 두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서교육 모델은 상징 모델, 상징 교수학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과 과거,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또 신앙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를 의미합니다. 상징 모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삶과 신앙을 결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장 강하게 두고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서교육 모델은 우리가 비블리오 드라마 이렇게 이름할 수 있는데요. 이 비블리오 드라마는 바이블이라는 말과 드라마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진 내가 누군가를 정립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블리오 드라마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블리오 드라마는 드라마적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서의 사건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서교육 모델을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포모델, 케리그마 모델입니다. 케리그마 모델은 성경을 복음으로써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포모델의 신학적인 배경을 이야기한다면 20세기 중반까지 서구교회의 성서교육을 주도했던 모델이 바로 이 선포모델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의 신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능력과 행동이 얼마나 무력하고 오류투성인지를 잘 고발해 주었습니다. 당시는 인간 세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보해 가리라는 어떤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기대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여실히 무너지고 말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개시로서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강하게 천명하였습니다. 이 말씀 선포라는 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전 세계 신학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실천신학과 기독교 교육학의 영역에도 굉장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포모델의 성서교육적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모델의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교육이란 성서를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 복음이란 인간 세계의 가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구원의 소식을 말해줍니다. 이 복음은 세상과는 대립되는 또는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과 세상 중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단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성서를 교육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진리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향한 인격적인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서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는 마치 설교자와 같이 설교자의 모습으로 말씀의 강력한 증거자가 되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편 학생은 이 교사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제자로 양육되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학습자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선포모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신학적 성격 때문에 교육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인문학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자에 대한 심리학적인 배려나 교수 방법에 대한 도입은 좀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포모델에게 있어서 신앙은 근본적으로 교육학적인 의도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명해야 될 모델은 해석모델, 해석학적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성서를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방금 설명한 선포모델이 지나치게 권위적인 방식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성서교육이 선포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학생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포자의 입장에서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강하게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성경을 믿고 순종하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해석학적 모델인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철학계나 신학계에서는 해석학에 대한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유회를 통해서 카톨릭 측에서조차도 성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거기에 서구의 유명한 해석학자인 하이데거 그리고 불투만 가담화로 이어지는 해석학의 커다란 흐름은 성서해석학에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바로 기독교 교육, 성서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지요. 이제 이 해석 모델에 따른 성서교육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모델은 성서교육이 신학적인 근거 못지않게 교육학적인 근거, 인문학적인 근거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성서교육이란 성경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서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먼저 이해되어야만, 잘 이해되어야 신앙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해석학적 모델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학적 모델에서 볼 때 성서는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기록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시대, 성서의 시대와 오늘 사이에는 쉽게 건너기 쉽지 않은 건너기 쉽지 않은 그런 역사적인 간격, 문화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서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절차, 즉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해석학적 모델의 제2원칙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 없는 성서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성서 교육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해석의 작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고요. 해석은 그 역사의 세계, 즉 성서의 세계로 나아가서 그 옛날 모세나 다윗 또는 베드로와 바울의 시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잘 해석함으로써 오늘 우리를 위한 현실적인 의미를 일깨워주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해석 모델은 성서 본문을 적절하게 해석해 나감으로써 오늘의 학습자들에게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러므로 말 미야마 그들이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문제 해결 모델입니다. 성서를 현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바라보는 성서 해석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는 기술 문명 사회로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폴로 15로가 달에 착륙하는 일이 있었고 보잉 747을 통해서 제트기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젊은이들에게 과거보다는 미래 시대를 향한 기대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반면에 70년대, 80년대에 이뤘던 그런 학생운동의 결과로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과거에 대한 권위 또는 종교, 국가 같은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평등, 해방, 인권 같은 진보적인 이념들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사그러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점차적인 종교적인 무관심이 확산되었고요.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성서교육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과거가 아닌 현실과 미래를 지향하는 현대인들의 요구 앞에서 성경의 내용만을 전달하려는 기존의 성경교육 방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성서교육 모델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성서교육 모델의 원칙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문제 해결의 모델이 목적으로 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건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 인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서교육의 소위 말하는 경험론적인 방향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경험론적인 방향전환이란 성서 본문의 내용과 의미를 묻기 전에 성경을 배우는 학습자들의 경험세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들이 처한 사회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현실 또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습자들의 경험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성서교육이 그리고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상호간의 대화와 토론 위주의 교육과정이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청소년들,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문제들이 교회의 신앙교육에서 잘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서교육의 방향전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교육에 있어서 경험론적 전향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해결 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원칙과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고 인간이 자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해결 모델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문제해결의 모델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갑니다. 먼저 성서교육은 학습자들의 문화적인 상황과 관심에 얼마나 적절한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습자들이 처한 상황과 생활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성서교육이 과연 신앙적인 본질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성서의 원칙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성서교육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현실 사회의 문제들과 과제, 갈등 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절한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타나는 기아, 환경, 평화, 전쟁 등의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윤리적인 태도와 행동을 모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모델은 이러한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측면을 주시함으로써 성서교육이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현실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상징 모델입니다. 우리가 상징교수학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요. 성서를 상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20세기 말이 지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위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 가운데 자행된 환경오염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심각한 생태학적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또 사람들은 부와 성공만을 지향하다 보니까 거기서 상처를 입고 자아를 상실하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실제 문제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위기 상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면서 그냥 우리들은 묻어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기본적인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감지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개신교 신학은 오랫동안 말씀의 신학으로 불려져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늘 말씀의 선포와 또 선포에 대한 들음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흐름은 성소교육에 있어서 뭔가 들음 이외에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나 몸짓과 행동의 신체 언어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경향을 낳고 말았습니다. 상징교수학은 이런 말씀과 삶의 통합 그리고 구체적인 지간능력의 회복의 과제를 안고 등장한 성소교육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징교수학 상징적 성소교육 모델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상징 모델은 상징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성소를 가르치려는 노력입니다. 상징이란 무엇인가? 상징이 성소교육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상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과 신앙적인 초월적인 영역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상징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서로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서로 결합시켜서 하나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심볼입니다. 상징은 세속적인 영역과 초월적인 영역 그리고 이 피안적인 영역과 차안적인 세계를 결합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상징의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손을 한번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손을 사용하게 되죠. 따라서 누구나 손과 관련된 특별한 체험과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을 다친 경험이 있는가 하면 또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잡아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았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아픈 슬픈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손은 그저 우리들이 뭔가 도구로 삼는 손이 아니라 나의 삶과 다른 세계가 만나고 접촉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손이 자주 등장하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홍해를 가르기 위해 홍해를 가르기 위해 들어올렸던 모세의 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며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또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모두가 다 떠난 상황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기도에선 외로운 손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내밀었던 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내 손을 바라보며 떠올렸던 외롭고 또는 아팠던 경험, 기뻤던 경험 그런 경험을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던 성서의 사건과 연결시킬 때 우리는 내 삶과 성서의 신앙세계가 같이 만날 수 있고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와 아픔을 치유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 세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삶과 신앙세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상징, 매개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상징교수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모델인 비블리오 드라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블리오 드라마의 관점에서 성서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창, 창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비블리오 드라마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21세기 교육상황에 요청하는 중요한 세 가지 개념들을 한번 이야기한다면 체험, 전인,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현대사회는 체험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도 스스로 체험하기를 원하죠. 체험할 수 없는 곳에는 결코 오랫동안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현대사회는 전인적 차원의 교육을 요구합니다. 지식으로 멈추는 교육이 아니라 감성과 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현대인들은 즐거움을 갈망하죠. 아무리 그것이 옳고 선한 것일지언정 내게 즐겁지 않으면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신앙공동체 역시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이 교육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들 자신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의미로 체험되어야 하고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감성적이고 행동적 차원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교육의 과정 속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즐거움을 안겨주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세 가지 요청을 충족시킬 만한 성서교육의 방식이 바로 비블리오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블리오 드라마가 추구하는 원칙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블리오 드라마를 간단히 정의한다면 성경의 이야기를, 바이블을 드라마로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이 비블리오 드라마는 성서와 드라마 그리고 놀이를 접목시킴으로써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학습 구조를 극복하고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성서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블리오 드라마는 성극과는 다르습니다. 성극과는 다르습니다. 그것과는 다리 디렉터,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 학습자들 전체가 참여해서 창의적이고 즉흥적인 연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을 아주 새롭게 체험하고자 하는 교육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블리오 드라마는 성서의 흰 불꽃과 노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의 미드라시 전통에 따르면 성경은 검은 불꽃과 흰 불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검은 불꽃이 성경의 문자를 지칭한다면 흰 불꽃은 그 문자들 사이의 여백, 행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흰 불꽃 즉 텍스트의 여백에는 문자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숨겨진 인물들의 목소리,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소망 또는 분노와 눈물이 문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비블리오 드라마는 본문의 흰 불꽃을 통해서 그 검은 불꽃을 더 풍성하게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야기나 텍스트에 뚜렷하게 언급되지 않은 그 빈 공간을 주목하고 그 빈 공간을 창조적으로 드라마적인 방식으로 채워나감으로써 성경의 본문, 그 검은 불꽃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으면서도 즐겁게 발견해 나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자기의 부인 사례와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이죠. 또 그 가족들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 것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 것이고 그들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설득했을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흰 불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흰 불꽃에 주목한다는 것은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 관심과 감정에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독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 자간을, 이 흰 불꽃을 채워봄으로써 본문에 아주 역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빈 공간을 채워나간다는 것이 단순히 주관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빈 공간은 본문과의 원활한 맥락을 서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은 불꽃의 언어적인 상황, 그리고 상황적인 맥락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과 본문을 연결시켜주는 규칙을 찾아내고자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지요. 비블리오 드라마는 어떤 하나의 옳은 해답을 찾기보다는 성서의 본문과 내와 내가 조우하고 대화함으로써 말씀에 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블리오 드라마는 더 깊은 의미로 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를 찾는 놀이작업이다. 열쇠를 찾는 놀이작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서교육의 다섯 가지의 모델을 아주 간략하게나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룬 내용은 기독교 교육해론 10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한번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은 성서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서에 대한 사랑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열매 맺게 하는 성서교육의 전문가들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